야... 들어와 아, 으악! 박일치 아, 어디 갔다 왔어? 박일치 우리 갈부 준 사람 계란으로 스넷 치게 어때? 아니 너무 과학적이야. 아 너무 과학적이라고. 과학적이야. 야 우영아. 아 잘못했어. 아 잘못했어. 나 궁금한 게 있어. 여기에 ATM 기계는 왜 있는 거야? ATM 기계 언제 여기로 왔어? 기계 고장 나는 거 아니야? 기계라기에는 너무 박스다. 뭐야? 종호가 또 뭐해? 종호 뭐한다. 야 종호 카드 뭐야? 진짜 카드 뭔데? 3만 원이요. 진짜로? 됐을걸요? 오 뭐야. 오 나오네. 야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건데? 야 요즘 큰 거 많았어? 7억 8천만 원이요. 종호 너 돈이 왜 많아? 아니 저기 어 나 한 번 넣었는데. 투자 있어? 어디에 넣었는데? 아 있어. 나 아직 이해가 안 됐어 이 메커니즘이. 아니 근데 각자 뭐 비밀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돈 뚫리는 거지 뭐. 아 우리 한 번 얹어. 아 한 번만 더. 아 한 번만 더. 비밀번호 1111이요. 아니에요? 맞죠? 나 돈 모은 걸로 업그레이드 시켰어. 업그레이드에서 진화했어.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돈 모으기? 위에 있는 거 있잖아. 아 이게 뭔가 있구나. 나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. 아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비밀번호 0615 아 내 돈으로 산 거야. 아 내 돈으로 산 거야. 신통 없어. 아니 돈이. 아 안 먹어.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. 아니 돈이 좀 적은 사람이 누구야. 당신들은 나한테 잘해야 될 거예요. 야 찜질방에서 돈 받는 건 의미가 없어. 나한테 잘해야 된다니까. 그런 눈초리를 날 바라고 하면 안 돼요. 이 찜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나한테 그런 눈초리를 보내지? 아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각자 깔래? 민호야 여기 해봐.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. 돈 찾기. 형 무일푼으로 들어왔어 여기. 나는 카드가 있어. 근데 잔액이 없어. 근데 나를 통해서 돈을 뽑고 싶은 사람들은 수수료만 지불하고 돈을 마음대로 뽑아가도 돼. 아 너 진짜 부지럽다. 나 소중한 역할이라고 그랬는데? 왜냐면 아니 왜냐면 내가 휴대폰 밖에 없어. 그래서 나는 산이가 필요해. 이게 이게 쌍으로 뭐가 있구나. 그래 필요하다니까. 나는 한 시간 뒤에 엄마가 올 거래. 어? 엉카 내가서 엉카인 거 같아. 엉카 진짜 짱이지. 나는 유로. 10만 원. 아 너 유로댄스 좀 쳐봐. 형 유로톡 좋아해? 응? 유로톡. 됐어. 다음. 얘는 무일푼인데 나 스푼이야. 아 약간 미션 반응이 있잖아. 그게 5천 원. 아 진짜? 나는 이제 카드가 비밀번호 걸려있어. 이제 그걸 내가 맞춰야 되는데 안 맞췄어. 비밀번호가 뭔데 여성아? 자기 생일이 어때? 경영상 카드 비밀번호 0615. 0615. 0615. 안 돼요. 나는 그냥 휴대폰 들고 계좌이체로 체크카드 있는 친구를 섭외하던가. 형 얼마 있어 그러면 총? 나 그냥 내가 있는 돈 다 써도 돼. 얼만데? 나한테 있는 돈. 지금 형 진짜 용돈. 내 사비. 35억? 30. 허위 46포. 나는 이제 아까 심심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봤지. 오 이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? 아 근데 주식 판 거야? 맞지? 어? 너 이거 시계 고른상 아니야? 맞지? 그치? 맞지? 이거 참여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폐 질환도 없어져요. 폐 혜택이 있네. 점점 대화가 산으로 간다. 난 나갈래. 어우 너무 더워. 어우 더워. 나오라고. 이마저도 불량으로 쓰일 테다. 여러분 투자 같은 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. 엄마 어디지? 엄마! 미치겠다 진짜. 엄마! 수영이 여기. 엄마! 패딩 한 개만. 어 패딩이 있네? 여기 있습니다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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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! 엄마! 엄마! 엄마 면도 안 하고 왔어? 어? 면도 하고라 했잖아. 어머니! 야 얘들아 우리 엄마 인사해. 아 만가워 만가워. 근데! 내가 알려면 어머니 얼굴이 많이 바뀌셨는데? 어머니 무슨 일이 또 뭐였어요? 우리 엄마 내가 면도 하고라 하니까 면도 안 오갔어. 아니 엄마! 난 아이스방 가려고 그러는데. 돈 줘. 너는 엄마만 보면 맨날 돈 달라 돈 달라 그러냐? 어머니 얼굴이 많이 걸고라신데. 엄마가 방금 자다 깨서 그래. 어머니 마다가스카 사자랑 똑같이 생겼어요. 이거 엄마 사는 말이 뭐니 이거? 야 너 얘기 없게. 얘기 없게 무슨 말이야? 넌 용돈 없어. 안돼. 안돼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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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용돈 죽여야지. 아싸. 얼마 갖고 싶어? 20만원. 그거는 없는데. 10만원? 10만원도 없는데. 누가 진질방 오는데 10만원 가지고 오니? 5만원? 5만원 있어. 5만원 있어? 전재석 어머니 전재석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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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친구들이랑 아시는 거 많이 나눠 먹어. 아 알아! 5만원! 어머니 짱! 엄마 자고 있어? 응 자고 있을게. 식게 사올게. 깨우지 마! 어 알았어. 아까 원산 벗고 주실게. 아까 하고 있었잖아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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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많이 추운데? 우와! 패딩해서 써야 하는데. 입김이 나오는데? 이거.. 이거.. 얼음 갈아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야? 한번 만들어볼까? 확인되었습니다.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우와! 뭐야! 일단 앉아. 일단 앉아. 야 이거 주차 좀 시키고. 일단. 안 되나봐요? 그치? 아니 더 많이 넣어야 되나? 얼음을? 내가 볼까 형 내가. 뭐야 어떻게 한 거야? 긁어도 된대요. 진짜로? 네. 진짜요? 아 얼음이 왔는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이제 해야겠다. 오! 그 카드로 왜 긁어?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조금만 더! 돌려줘. 우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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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. 대단한. 야 안 떨리지? 와! 이뻐. 민기야! 하늘에서 눈이 내린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물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야 얼음 좀 봐. 얼음 좀 봐. 자! 온 세상이 물을 대단한. 잠깐만! 야야야야! 사! 뭐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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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! 아! 아! 아니! 오리. sided Isums Er 찍擊! 들어 와! 더불어! 왜 나한테 그래? 나가! 야 이 è! 야 운erin! unity! 에이 퓨우 모멘트 레이터 야! 어 추워! 어 추워! 어 추워 추워! 밥을 먹자, 따뜻한 거 먹자 너무 춥다 형 내가 춥지 사장님 밥 뭐 있어요? 아 미역국만 있대! 역시! 야 미역국 먹으면 그냥 미역국 여덟 끓여주시겠어요? 그냥 그냥 아 그래요? 야 각자 가져가! 오! 마치 준비돼 있던 것처럼 대박! 아 근데 야 미역국 정식이 8유로야 저거? 야 유로? 야 내가 됐다 얼마야 우리 몇 명이야? 40유로 아 64유로 64유로? 응 8명 까진 없는데?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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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시는 게임 캐시 질러드릴 테니까 10유로만 주실래요? 60유로니까 한 그릇 뭐 7개 할 수 있어요 7개 한 7그릇만 할게요 마지막에 오늘 못 먹음 잘 먹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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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밥 시켰어? 한 명만 더 먹을 수 있어 한 명만 밥 좀 먹었어요? 형 형 못 먹어 왜? 이게 하나당 8유로거든? 유로가 없어 56유로를 냈어 4유로가 남았어 4유로만 채우면 네가 미역국 먹을 수 있는데 4유로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몰라 ATM한테 딜을 해 환전 돼요? 내가 12,000원 있긴 하거든? 12,000원에 바꿔달라고 하면 좀 이득이지 않을까? ATM이 유나야 유나야 저걸로 환전해 뭐야 왜 그래 난 돈이 없어서 주지도 못해 혹시 얼마의 사유로 딜을 해줄 수 있을까요? 어떤 사유로? 먼저 선 제시하시면 선 제시 딜? 유나야 만원 줘봐 만원 줘봐 여기요 자 062로 비밀번호요 4유로 뽑겠습니다 오 뽑아줘 여기 유로가 있어? 아 4유로라고 적혀있네요 얘 너 내면 된다 여기서 한번 잘 먹을게 형님 여기 이거 바로 나오는구나 여기 패스트네 여기 패스트푸드야 아 맛있겠다 에이틴기 계란말이라도 좀 드릴까?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식사하셨어요? 조심하셔야 돼요 드리기 잘했다 망설임 없이 그거 어느 때마다 빠르셨다 아 저녁 먹고 대략 먹고 먹기만 한 거 아니야? 요즘 약간 예민한 시기긴 한데 나 끼니 좀 빼줬어 야 내가 빼줄게 엄마 뱃잎 빼주고 뺏어먹는 건 어떻게 생각해? 아 뱃지면 자기가 먹어? 공정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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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그 사우나 끝나면 먹는 우유 있잖아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야 바나나 우유 사오기 가위바위보 진산 사오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형 나 왜 옥수수염 샀네 바나나 우유 먹으라고 다 바나나 나나나나 우유 채워줘 바나나 나나나 우유 채워 바나나 나나나 우유 채워 야 그만해 빨리 줘 빨리 우유 형 분량 다 뽑아서 내려가 알았어 야 에이 혹시 어른부터 배울 거 아니야? 나, 맞는데? 하하 맞네 형아 이거 오른팔 자야 맞아 인정하는 건데? 바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쏴 바나나나나나나 바나나나나 하나씩 해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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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 바나나나 Kanan ardo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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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대 자 다음 갈게요 부강 법을게요 빨대 어색이 빨 빨리 대 대 다음 한 사람 빨 빨리 들어주세요 대 땡스 춤을 춰 춤을 춰 춤 웃어줄 수가 없다 내가 아 근데 빨 때가 어렵잖아 조금 웃길 만한 게 없어 야 내가 다시 할게 아 내가 살려줄게 빨리 먹어 그냥 아 살려주고 마무리할게 그만해 아야만 자기 이때 빨 빨아주세요 대 대 대차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이걸 살리네 아 야 너무 좋은 거 또 말인데 간만에 뽑았다 야 너 이거 인생 짠 있어 바나나 해줘 아 바로 짠을 할 건데요 어 나 나처럼 따라 하시면 돼요 어 나 나 가자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고장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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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쌍 뭐했어 잘 먹었습니다. 저걸 좋은 일 있었나 본데? 고생하셨어요. 나? 최종... 미친 거 같아. 나! 여덟 명끼리 술 마실 적 없지 않아? 오늘 처음이야 오늘! 때려 한 잔 때려 한 잔 때려! 술 들어가요! 제가 또 주당이거든요. 술도 기가 막히게 잘 먹거든요. 오늘 형 끝까지 마실 건데. 어? 손 좀 따라 놓은 거야? 쪼까쪼까 먹기. 선을 너무 넘었는데? 소주 한 개씩만 따라줘 봐. 내가 브랜드를 맞춰볼게.